지난 마이삭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전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강풍뿐 아니라 폭우까지 동발하면서 태화강은 한때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정전과 범람, 태풍 때마다 노출되고 있는 최악점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파손된 변압기를 고치느라 사다리차가 분주합니다. 남구 무고동에서만 2만 3천 가구가 정전되는 등 3만 7천 6백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받습니다. 간판이 날아가서 전선이 끊어졌어요. 휴대폰도 대단하고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된 걸로 해서 완전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지금 빨리 불이 들어와야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늦어질 거면 자꾸 물건이 안 좋아지죠. 기업체도 태풍을 비껴가진 못했습니다. 제네시스와 넥소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오공장은 마이삭에 이어 이번에도 한 시간가량 조업이 중단됐고 현대모비스와 북구 매곡 산단 일대 부품 공장도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월성원전 2, 3억이 터빈발전기가 정지되고 동부와 울주경찰서 업무도 한때 마비됐습니다. 오전 8시 40분 일기에 발효된 태화강 홍수주의보는 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고 수위는 4.3미터로 차밭대보단 1.3미터가량 낮았지만 둔치 주차장 모두 잠겼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국가정원 첫 해인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에 이어 2년 연속 침수됐습니다. 동구 울기 등대에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1.9미터의 강풍이 불었지만 마이삭에 비해 바람 새기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울주군 3동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수량은 2배를 웃돌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현재 사연댐과 회화댐을 비롯해 울산 지역 모든 댐이 만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태풍 북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